오늘 이렇게 다시 또 반도체 안에서의 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가베팅 주였고요. 그럼 시장이 오늘 선택한 종목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베팅의 순간 이 두 분들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정종택 매니저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좀 월요일인 것 같아서 너무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힘든데 그래도 월요병을 날려줄 만한 화요일 그리고 강한 증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첫 번째 종목부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크래프톤이 7%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양봉 그려졌고요. 역대 최대 매출의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는데 뉴스에 팔까요? 아니다,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버튼을 두 분 모두 다 눌러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주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니뭐니 해도 AI 그리고 2차전지에 쏠리고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 얼마만큼 잘 나오겠어?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크래프톤이 실적이 나왔고 일단 이 실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12월에 악재가 하나 있었죠. 중국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었던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았고 중국 내 비중이 좀 높았었던 크래프톤이라든지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두 자릿수 하락권까지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 중국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는 실적이 방점을 좀 찍어줬다. 특히나 지금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크래프톤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PC 매출과 모바일 매출의 비율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돼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PC 쪽에서도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20% 넘는 지금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거였다면 이미 윗골이 달리면서 조정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량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위치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을 포함해서 게임주들을 좀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톤처럼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혹은 실적은 아직 부진한다 할지라도 메이저 주체들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웹진이라든지 W게임즈라든지 혹은 데우시스터즈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많기 때문에 게임주들 우리가 반도체 랠리 다음에 어느 섹터가 한번 강하게 움직일까라는 질문에 약간의 저는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워낙 반도체 대비해서 이 시장 규모의 파이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산업과 기업들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크래프톤 오늘 50위즈 신고가거든요. 매수, 종가 매수도 가능합니까?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만약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구간에서의 종가 매수가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른 종목분들 대비 혹은 다른 산업 대비 지금 크래프톤 주가의 위치를 보면 그동안 사실 상승 나온 거 없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현재의 종가가 나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아직 올라갈 구간이 많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게임 강자잖아요.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최근에 힘을 못 냈었는데 크래프톤, 오늘의 일 실적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계속 매수한다라는 거는 뭔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신호탄일 수 있다. 종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여기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의 사안가를 기록한 에브리봇이에요. 제스처 인식 AI 특허로 인해서 AI 서빙 로봇, 날개를 쓸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여기서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보니까 차트가 이 종목만 2024년 1월에 매수했어도 시장 하락 전혀 모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며 왜 정종택 매니저는 매도 의견 주셨는지 에브리봇, 더 들고 가고 싶은데 안 됩니까? 우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월 중순 정도의 저점, 그때 시세를 분출하면서 주가가 3배 가까이, 30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해당 업종에서의 분명 대장주들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바이오 쪽도 보게 되면 HLB는 3월에 파이널 리뷰가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업황은 좀 부진했었지만 유일하게 좀 강하게 어떤 대장주였던 것 같고요. 에브리봇도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멘텅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사실 그러한 뉴스들로 붙으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크게 시세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분할 매도 단기 전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할 매도 좀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정 이후 이제 오늘 첫 거래일이었는데 성장 섹터가 강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로봇 쪽도 이제 슬슬 좀 빨간불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기업들을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지만 로봇 업종에 대한 제 의견은 이제 매수 얘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그 에브리봇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를 보면요. 사실 뭐 인수합병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청소기 로봇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냥 사업을 좀 바꾸면서 AI 시장에서 무언가 한 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요? 방향성은 보여줬는데 이 개별 기업의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로봇 쪽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산업군이고요. 저는 로봇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어떤 산업, 어떤 공장에서도 많이 적용될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좀 로봇으로 대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념 관점에서는 저는 로봇 계속적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에브리봇 이유인은 상승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가격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 매도를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두 분 모두 다 매도 버튼 눌러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흥국화재,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점상을 기록했어요.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여기서는 나뉘어졌는데요. 흥국화재라는 그 하나의 회사보다 저 PBR이 도대체 어디까지 종목을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먼저 김태정 본부장님은 분할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이거 저 PBR에 대한 분할 매도입니까? 아니면 흥국화재에 대한 분할 매도입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의견을 조금 다르게 갖고 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의 분할 매도 의견은 흥국화재에 해당한 것이다. 저 PBR도 저 PBR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고 기업들마다 각기다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던 건 단순히 저 PBR이라고 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마지막까지 강하고 그 기업들만이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픽을 받는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흥국화재가 그럼 현대차 기아보다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고 PBR 주냐 저 PBR 주냐 이렇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여기서 물리고 저기서 물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한쪽에서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저는 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타이밍을 잘 마치신 분들은 고 PBR 관련주에서도 좋은 성과 그리고 거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저 PBR 관련주를 매수한 이후에 또 좋은 성과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엇박을 타게 되면 한쪽에서도 손실이고 한쪽 또 옮겨간 쪽에서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흥국화재가 안 좋다라기보단 이런 상승에 우리가 너무 포메 현상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쪽은 보유자분들이 조금은 더 지혜롭게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신규 매수는 뭐 어차피 점상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냥 내려놓자.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는요. 우리가 봐야 될 종목분들 굉장히 많고 여러분 포트에 신규 종목으로 이 종목을 채우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종목부터 저는 잘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따라가기에는 흥국화재에 대한 매력도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들렸는데요. 정종택 매니저는 반대로 조정시 매수입니다. 나는 이 종목 사볼래라는 의견이에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저 PBR주들이 지난 번만큼 강하진 않은데 개중에 손보사들은 좀 살아있거든요. 그 손보 업종에 대해서도 좋게 보시는 건지요?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이제 조정시 매수에 대한 이 동사의 의견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PBR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 하나 좀 보고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PBR 같은 경우는 한 0.2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는 상황가로 올라가긴 했지만 조정시에 다시 한 번 또 상승파동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밸류 프로젝트라든지 저 PBR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PBR 1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보통 4분기가 또 비성숙이다 보니까 그때 좀 실적이 미끄러진 계절적인 특수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캐파는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저 PBR 중소용주로서 오늘 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측면이고요. 조정 정도 한 4,500원 부근까지 좀 내려와서 단기 입형선 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또 상승파동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똑같이 그냥 저 PBR 그 부분의 측면에 오리엔트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한 4,500원 부근에서 조정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한 차례 또 지세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4,500원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오른다면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면 플러스 저 PBR이라는 포인트로 한국 화재를 조정시 매수해보겠다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나뉘어졌는데 다음 종목은 다시 일치가 될까요? 보시죠. FNF예요. 작년 실적 선방에도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에 MSCI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죠. 바닥 멀었습니까? 두 분의 의견은 여기서도 좀 나뉘어졌네요. 보유와 매도인데 어느 분부터 먼저 강하게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저부터 할까요? 제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눈치를 보시네요. 일단은 사실 매도라는 표현보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여기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지금 존재한다라는 저는 의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FNF 당연히 이제는 이들이 가져온 실적 대비 주가의 반응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에 의해서라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FNF의 실적은 가히 정말 실망스럽게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주가의 조정은 좀 피할 수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는 올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작년 하반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겠죠. 그렇지만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을 놓고 기다려봤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의료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9월달 10월달 정도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수기로 진입이 되는 초입 시기라서 12월달 1월달 성수기인데 예전만큼 뭐 롱패딩 쇼패딩 우리가 이 이야기 안 한지 맞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워낙 지금 많은 이슈들 반도체와 2차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이들 기업이 안 좋다 좋다를 나누기 이전에 이들에게 관심을 줄 만한 여력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관심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가 좀 나와야 되고 뭐 의료기업들이 가지고 올 성과는요. 옷 잘 팔았다.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의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관망하는 자세. 그로 인해서 일단은 사회 실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현금 매도 의견 주셨고요. 현금 확보 의견 주셨고요. 정종택 매니저님은 그래도 보유인데 FNF도 오늘 걸리는 게 그 MSCI 지수 편출됐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좀 패시브 자금이 덜 유입돼서 주가적으로도 또 한 차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우려도 충분히 좀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주가가 좀 횡보하다가 좀 크게 좀 밀리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 이제 제가 좀 포인트 있게 보는 거는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FNF가 가장 못 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의 경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중국 중시와 맞물려서 동사도 계속적으로 좀 내려간 부분이 있었고 사실 실적적인 측면 자체는 전년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3년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좀 못 받았던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살짝 좀 저점을 좀 깨고 밑골이 달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좀 거래량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좀 유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 자체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 좀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좀 펼치고 있거든요. 지급 준비도 좀 인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멘텀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하락 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좀 높은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제 보유 의견을 드렸던 거는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좀 바닥이 좀 테스트한 부분만큼 많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보유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부분들 그런 데이터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는 해당 회사의 주가도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NF가 지금 의리를 주고 특히나 중국 시장과 연동될 수 있는 주가름을 보여주는데 중국이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바닥을 치고 있고 그로 인해 FNF의 경우에도 주가적인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바닥 군면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중기 보유 의견입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오늘 거래도 붙었고요. 이어서 다음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주제 보시죠. 요즘 다시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공모주 슈퍼미크라고 합니다. 주목해볼 만한 따따상 후보 있습니까? 두 분은? 오, APR로. 저 사실 APR이라고 하면 잘 주식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디큐브 하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메디큐할 기기가 4개나 있어요. 역시. 그리고 하나당 20만 원이 넘어요. 하지만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기업을 지금 가장 기대되는 후보로 뽑아주셨거든요. 이 APR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 저도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갖고 있는 앵커님이 더. 일단 홈 뷰티 디바이스를 취급하는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용 의료기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지금 성장세가 가파랐는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세가 가파랐고 그 성장세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판매 요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저는 APR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상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주식시장에는 잔칫날에 참 가보면 막상 가보면 먹을 게 없기도 해요. 먹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 IPO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첫날에 무엇인가를 판단을 하고 저는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에 또 주목을 받는 기업인 만큼 며칠 정도 추세를 보시면서 없으셨던 분들은 매매 전략을 좀 차분히 저는 설정해도 괜찮다. 따따불 간다 갈 수 있다라는 종목이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건 열려봐야 아니깐요. 너무 공격적으로만 지금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되지만 따따상한 거 보고서는 더 오를까 하고 따라따다가는 또 물릴 수 있다라는 걸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이 공모주 슈퍼비크라는 건 다시 한 번 세뇌기주들의 열풍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처럼 이 시장이 뜨거울까요? 아니면 지난해와는 좀 다를까요? 해당 업종이 좀 어디에 속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케바케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LS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큰 시세를 좀 분출했던 거를 저희가 좀 기억을 해보자고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아직 4분기 실적도 안 나왔는데 3분기 누적으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기 때문에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들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미용 의료기 같은 건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홈 뷰티 같은 경우는 나름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또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또 많은 또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실적 밸류 대비해서 어떻게 좀 공모가를 좀 받는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따따상 이런 부분들 얘기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상장주들이 보게 되면 되게 좀 뭐 아니면 도 이런 부분들의 주가 흐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장된 첫째 날의 어떤 거래 흐름들 좀 보면서 아무래도 좀 가격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뭐 단연 뭐 실적이 돋보이는 또 신규 기대되는 IPO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N캠이 사안가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MSCI 지수 편입되는 종목, 편출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니 다가오는 5월 MSCI 지수 편입 종목까지 미리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 HPSP 수급 이슈가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연속성을 갖게 될까요? 만약 연속성을 갖게 된다고 하면 저는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기업들 중에 알테오젠을 조금은 더 이제 눈여겨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HPSP, N캠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과하게 조금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5월입니다. 근데 지금 2월이고요. 아직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이유를 빌미삼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음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알테오젠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MSCI로 시작해서 5월 MSCI까지 오늘 시장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타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코스피는 1% 넘는 오름세를, 코스닥은 2%의 급등세로 장 마감까지 상승 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또 요즘에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김태정 본부장님,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 또 반도체였다. 여기에 2차 전지가 키 맞추기를 하려는 모습을 장 초반에 보이면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종가가 아니었나 그래도 반도체 IT는 여전히 강하고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고 관련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한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프로 그룹주들이 연휴 전에 굉장히 강했었고 오늘도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다가 윗고리를 달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고 더욱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사를 정해지는 부분들이 투심을 좀 악화시키면서 일정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됐었던 상황이라서 2차 전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조금은 속상하신 날이 아니었나 하지만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얼마를 벌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얼마를 더 벌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조금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확률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샘 알트먼을 대표하는 AI 쪽에 오늘 수급이 좀 붙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